배우 이인혜, 42, 가 출산한 사실을 두 달 만에 알렸다. 이인혜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사귀환 물결표 저아기 잘 낳고 돌아왔어요 라고 썼다. 그러면서 이달째 산후조리 중이라는 해시태그를 더했다. 이인혜는 노산이라 걱정돼서 신생아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을 택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라며 자연분만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덧붙였다. 이와 함께 아기가 태어난지 3일째에 촬영한 사진도 게재했다. 앞서 이인혜는 지난해 8월 1세 연하에 치과의사와 웨딩마치를 올렸다.